이번 편은 은퇴 후의 페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편을 못 보신 분은 조던이 인정한 남자 페니 하더웨이 편을 먼저 보시고 이번 편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페니에게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맨피스에 있는 병원에서 걸려온 이 전화는 페니에게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데스몬드 메리웨더가 대장한 말기로 위중한 상태이며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페니는 데스몬드와는 10살 때 만나 중학교까지 같은 농구팀에서 뛰었으며 고등학교에 와서 데스몬드는 맨피스 이스트 하이스쿨로 자신은 트레드웰 하이스쿨에 진학하였으며 그 후로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맨피스에 가면 만나는 사이였으며 몇 년에 한 번씩 소식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페니는 연락을 받자마자 맨피스로 돌아와서 데스몬드를 방문했고 데스몬드는 페니를 보고는 그의 안부를 묻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은 채 바로 자신이 현재의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 레스터 중학교의 학생들을 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맨피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도시로 손꼽히며 빈곤도가 26.8%에 이르는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맨피스에서도 손꼽히는 빈곤 지역은 빙햄튼이라 불리는 맨피스 동부 지역이었으며 페니와 데스몬드 모두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중학교도 바로 이 빙햄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스몬드는 오래전 떠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중 하나인 빙햄튼으로 돌아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저라면 굉장히 힘든 결정일 것 같습니다. 레스터 중학교는 데스몬드가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 3승 23패를 기록했고 데스몬드가 감독을 맡은 첫 회 24승 8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인 그가 대장한 말기 판정을 받은 뒤 치료로 팀에 소홀하게 되자 선수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페니는 데스몬드를 도와주는 보좌 역으로 팀을 도와줄 것을 승낙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니는 감독직을 계속 수행할 생각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데스몬드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데스몬드와 페니는 공동 감독을 맡아 맨피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위치한 레스터 중학교를 테네시주 중등부에서 3년 연속 우승팀으로 변모시킵니다. 페니는 계획에 없던 중학교 농구 감독을 3년 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 10대 농구 유망주들이 모이는 나이키의 여름 캠프에서 맨피스 지역 선수들을 후원하고 가르치는 팀 페니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이 사이 데스몬드는 레스터 중학교에서 자신과 함께 3연패를 한 선수들을 데리고 맨피스 이스트하이의 농구팀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맨피스 이스트하이는 레스터 중학교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레스터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도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맨피스 이스트하이의 감독직을 맡을 당시 데스몬드는 휠체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있었으며 의사들 또한 그의 삶이 1년도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농구 감독직을 수행하느냐 당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내가 힘든 만큼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만큼 그 이상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게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경고처럼 1년을 다 못 채우고 2015년 2월 18일 사망합니다. 연락을 받은 페니가 병원에 도착하지만 페니의 도착 30분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페니는 맨피스에 남아서 데스몬드의 장례까지 치른 뒤에 맨피스 이스타이가 테네시즈 농구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팀 관계자가 아니었던 그는 훈련을 도와주고 경기 전과 후에 같이 있어줄 수는 있었지만 경기장에서는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감독 없이 Do it for death 즉 대즈를 위해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 뛰는 이스타이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스타이는 이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2015년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뒤 맨피스 이스타이는 고인이 된 전 감독 데스몬드 메리웨더의 딜을 이어 페니 하더웨이가 감독직을 맡기로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페니는 해시택 Do it for death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나이키와 다시 협업하여 페니 시리즈 3 스페셜 에디션 Do it for death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맨피스 이스타이는 페니의 지도 아래 첫 31경기에서 29승 2패를 기록하였고 각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맨피스 이스타이를 전미 고등학교 순위 TOP25에 선정합니다. 맨피스의 농구 팬들은 페니에게 열광했고 테네시의 모든 농구 유망주들에게 맨피스 이스타이는 가장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됩니다. 2016년 제임스 와이즈먼과 라이언 보이스와 같은 전미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들이 맨피스 이스타의 진학을 희망하고 결국 이들은 페니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수많은 소송과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망주들이 맨피스 이스타의 진학 전에 나이키 여름 농구 캠프에서 팀 페니를 통해서 페니와 인연을 쌓은 적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페니가 감독으로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2017-2018 시즌 페니 하더웨이와 맨피스 이스타의 선수들은 하루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하루는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주말에는 농구 시합을 치르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3년 연속 테네시주 챔피언이 되는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2014년 이후로 NCAA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맨피스 대학은 2018년 3월 14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감독 터비 스미스를 두 시즌 만에 해임합니다. 그리고 이 해임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맨피스, 아니 전 테네시의 스포츠와 농구 관련 매체들 그리고 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테네시주 고등학교 농구대회 경기장에는 매일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페니에게 맨피스 대학 감독직을 수락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맨피스 이스타의 3연패가 확정된 후 맨피스 대학은 다음 감독으로 페니 하더웨이가 내정되었다는 발표를 합니다. 테네시주 내에서 그의 인기는 정말이지 르브론이나 마이클 조던 부럽지 않았습니다. 맨피스 이스타에서 페니의 지도를 받던 알렉스 로맥스는 이미 위치타 주립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페니가 맨피스 대학 감독으로 선임되자 위치타 대학에 편지를 써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결국 설득에 성공하면서 위치타 주립대학 대신 맨피스 대학에 진학합니다. 2019년 봄 전미 고등학교 유망주 순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5명이 페니를 믿고 맨피스 대학 진학을 선언합니다.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던 제임스 와이즈만 또한 켄터키 대학의 적극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온사 페니 하더웨이가 감독으로 있는 맨피스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면서 ESPN은 이 맨피스 대학을 NCAA 프리 시즌 15위에 올리게 되고 신입생들의 활약에 따라 탑5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NCAA의 농구 시즌이 개막하자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NCAA는 제임스 와이즈만이 규정을 어기고 맨피스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의 출전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임스 와이즈만은 시합에 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NCAA의 징계를 두려워한 대학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크리스 외부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체 징계를 통해서 NCAA에서 받는 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고 NCAA도 이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페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임스 와이즈만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NCAA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미도 없다. 맨피스 대학은 계속해서 와이즈만을 출전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NCAA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불복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페니는 직접 와이즈만과 자신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합니다. NCAA의 주장은 2008년 페니가 맨피스 대학에 기부하면서 페니는 맨피스 대학의 부스터 즉 관계자가 되었으며 2017년의 이사비용 지불로 인해서 페니와 와이즈만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 관계가 아닌 것이 되었으며 이는 와이즈만을 맨피스 대학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전작업 즉 템퍼링에 해당한다 입니다. 페니의 주장은 2008년 기부는 NBA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모교인 맨피스 대학에 대가 없이 한 것이며 이미 11년이 넘은 일이다. 2017년 이사비용 지불 또한 더 나은 환경에서 농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해 좋은 뜻으로 도와준 것이다. 맨피스 대학은 그 당시 감독이 있었으며 자신은 맨피스 대학 감독직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고등학교 감독으로서 자신의 학생을 도와준 것이지 맨피스 대학 영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또한 와이즈만의 진학에 대한 일은 2018년 테네시주 법정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으며 와이즈만의 맨피스 대학 입학에 관한 일도 NCAA에서 그의 입학 전에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승인한 사항이다. 왜 시간이 지난 후에 NCAA에서 자신들이 승인한 일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입니다. 결국 NCAA는 와이즈만에게 총 12경기 출전 정지를 선언하고 맨피스 대학에 복귀하기 전 펜이에게 빌린 11,500불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펜이에게 갚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기부단체에 와이즈만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와이즈만은 인터뷰에서 농구를 너무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펜이 하더웨이의 도움을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돈을 기부하라고 하면 대체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학 농구 선수는 후원을 받아서도 안되고 다른 수입이 있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뛸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애초에 그 돈이 있었다면 펜이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펜이와 친분이 있는 제이힐은 와이즈만을 위해서 후원 페이지를 만들어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지만 NCAA는 제이힐에게 어떠한 방식의 후원도 허락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펜이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대학과 관계자들의 실제 이름을 거론하며 명문 대학들이 10만 달러 단위가 넘는 실질적 금전 관계에도 넘어가 준 NCAA가 내가 맨피스 감독 취임 전 와이즈만의 이사비용을 도와준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즈만은 결국 자퇴를 선택합니다. 많은 언론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NCAA가 와이즈만의 자퇴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놓고 이어서 NCAA가 와이즈만의 자퇴 후에도 테네시 농구협회에 맨피스 이스타의 주 우승 기록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에 펜이에게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NCAA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억을 버는 NCAA 단체들과 대학들이 그 이윤을 선수들과 하나도 나누지 않는다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물론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저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고려해봤을 때 펜이와 와이즈만의 결백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팬심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즈만은 맨피스 대학 자퇴와는 상관없이 펜이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는 인물이며 아직도 자신과 펜이의 관계는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맨피스 대학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이 될 줄 알았던 2019-2020의 팀은 와해되었지만 펜이 하더웨이는 아직 자신의 모교인 맨피스 대학을 이끌고 NCAA 우승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NBA 감독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준비된 감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NBA 올스타 출신의 중학교 감독, 여름 유망주 농구리그 감독, 고등학교 감독의 대학교 감독까지 역임한 펜이보다 더 NBA 감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피스와 올랜도의 팬들은 서로 만약 펜이가 NBA 감독에 선임된다면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맨피스 대학의 감독직을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펜이 하더웨이의 팬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를 은퇴 후에 써내려가고 있는 그가 NBA 감독에 선임되는 그날을 팬심으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꼭 그의 소원인 NBA 우승을 이루기를 바랍니다.